다임너 크라이슬러 코리아 대표 회인 첨니는 11일 집회 뉴그랜드 체로키의 디젤, 시아디, 모델을 국내에서 출시하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 뉴그랜드 체로키 디젤은 3. 0리터급 B6 커멀레일 디젤, 시아디, 엔진을 탑재, 218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며 1rpm에서 52. 0kg M의 최대 토크를 자랑한다. 이 엔진은 지난 4월 메르세데스 벤츠 CDI 모델에 장착되어 10만 마일, 16만 943km를 쉬지 않고 평균 시속 225. 8km로 달리는 혹독한 주행 테스트의 성공, 그 내구성과 파워를 피어 국제자동차연맹, 로부터 공익받은 바 있다. 뉴그랜드 체로키 디젤 모델은 218마력이라는 고출력에도 불구하고 공익연비는 2등급인 리터당구. 5km를 주행하는 등 연료 효율성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특히 풀타임 4륜 구동 시스템인 쿼드라 드라이브, 쿼드라 드라이브와 엔진의 힘을 놓으면 상황에 따라 분배하여 좌우 바퀴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인 ELSD, 엘렉트라닉 리미터드 슬립 디퍼렌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지폐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올로드 퍼포먼스가 강화돼 오프로드 뿐만 아니라 도심 주행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뉴그랜드 체로키 디젤의 국내 판매 가격은 대당 5,790만원이다.